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3년차 조장호라고 합니다. 저희 2021년도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모집하거나 혹은 앞으로 신경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 신경과가 어떤 과이고 그리고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는 특히 다른 병원의 신경과와 구분되어서 어떤 것을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신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신경과는 뇌나 혹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을 본다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신경과는 뇌질환과 그리고 척수와 말초신경질환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서나 혹은 병원에서 뵐 수 있었던 뇌졸중 그리고 그 외에 뇌의 장기적인 퇴행성 변화와 같은 치매나 파킨슨병 그 외에 뇌의 기능적인 저하를 보이고 있는 뇌전증 등의 병이 있습니다. 이런 뇌나 척수의 중대한 병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손발이 떨리거나 혹은 저리거나 아니면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아주 흔한 질환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같이 점검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들고 있는 과입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백신을 맞거나 혹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신경병이나 혹은 증상들을 주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최근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사항들이 과연 이 환자가 신경과의 문제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신경과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뇌 척수 신경에 대한 증상을 저희가 어떤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반대로 신경과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혹은 굉장히 다른 과 혹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판단해야 되거나 혹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접근은 환자의 증상들과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점이 도와드려서 그것을 좋게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재발하지 않게 할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과의 질환들은 최근 들어서 가장 대두되고 있고 또 많은 의료 현장과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과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필요한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치매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런 뇌졸중, 뇌전증 환자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치매 환자가 최근에 뉴스에서는 1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사회에서도 치매 환자들을 많이 뵐 수 있고 또 신경태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장기적인 도움과 그리고 신경과 의사로서의 어떤 평가와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두되고 있으며 이렇게 보이시듯 국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과 의사의 육성과 그리고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치매가 신경과 의사들에게 무기냐 이것으로만 신경과 의사가 사회나 혹은 개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메디게이트에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게시글들을 제가 예시로 드러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신경과는 치매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부터 통증치료 그리고 뇌경색 환자나 뇌전증 환자들의 기초적인 치료와 그리고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 로컬 병원에서의 환자의 지원과 그리고 케어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의 일의 업무와 그리고 도움드릴 수 있는 영역은 넓고 또 대단히 많은 수요와 많은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경과 의사는 개원을 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대부분 대학병원에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신경과학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정회원 85%들 중에서 이제 의과대학병원에서 3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32% 정도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 그리고 기타 다른 영역에서 저희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신경학적인 그런 자문과 그리고 진료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의국도 돌이켜보면 현재 대학병원에서 남고 계시는 선생님은 전체 절반 이하 정도이고 그리고 봉지기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 역대 신경과가 2007년 이후부터 이제 신경과 선배님들께서 로컬과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일해주시면서 현재 어떤 직위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표인데 보시면은 대학병원 전임 뿐만이 아니라 기타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봉지기로나 혹은 개원이로서 활발하게 근무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경과의 미래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병원 신경과와 구분되어서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가 어떤 특징점과 그리고 어떻게 전공의 선생님들을 육성할 계획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경과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학술 프로그램과 그리고 원외 학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인 전공의 교육입니다. 신경과의 특징은 다른 과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그런 빠른 검사, 혈액검사나 혹은 간단한 영상검사 엑스레이나 머리 CT로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뇌와 척수와 말초신경의 병을 알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사로서 머리 MRI, 뇌파, 뇌축수액 검사 그리고 말초신경 정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일반적인 병의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검사들의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 의료인이 이런 검사들을 판독하고 또 검사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과의사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혈액검사나 혹은 가장 기초적인 빠르게 나오는 검사들을 보다도 환자 곁에서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테이션을 주는 것이 저희 신경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와 비교하여서 환자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혈액검사로서 당신이 어떤 병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경과의사 한 명 한 명이 환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에게 어떤 병이 있을지 추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며 그 예후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 환자와 상의하는 굉장히 환자 곁에서 환자와 함께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환자 발표와 함께 전월 발표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각 교수님께서 패컬티 렉처를 통해서 저희에게 신경과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피곤한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컨퍼런스와 이런 학술 활동은 전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자유롭게 전공의와 전문의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시간이 일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바빠서 하겠어 당직도 쓰고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은 오히려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갈구하게 될 정도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교수님들과 우리 전공의들 그리고 선임 전임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굉장히 부담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인턴도 했고 다른 과를 직접 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컨퍼런스 활동이 전혀 형식적이지 않으면서 또 자유롭고 또 도움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원내 학술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국내나 국외의 다른 학술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표는 이제 저희가 병원 내에서 의국 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학술 프로그램인데 그 외에도 국내 기타 학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등록비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기간 중에서 두 달간 원내외 파견 수련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보통 심화 학습을 위해서 어지러움이나 혹은 수면다운 검사 센터 등에 파견하여서 수련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기회가 되고 원한다면 다양한 다른 과나 본신경과에서의 그런 특수과에 대한 수련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런 쪽이 부족하다 싶은 것에 있으면 자유롭게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국외 학술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3년 차부터 해외 학회를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록비와 교통비 그리고 기타 여비를 모두 지원하게 되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 4년 차 선생님들은 현재 국외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나 혹은 올해부터라도 코로나 시국이 좀 마무리된다면 국외 활동에 그런 참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다시 계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저희 선배님들께서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저명한 그런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뉘럴러지나 혹은 인터내셔널 에플렉시 컨그레스 등의 유명 학술 대회에 참여하시고 있으니 저희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또 실제로 모든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현재 신경과 구성원을 상당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신경과에서 가장 큰 어른이신 저희 디멘치아 파트의 한설희 원장님과 또 저희 신경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뇌경색 파트의 진료를 맡고 계시는 김한영 교수님 그리고 누르모스클라 파트의 오지영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에플렉시 파트를 맡고 계시는 김동욱 과장님께서 가장 큰 주축을 이뤄주고 계시고 그 외에도 무브먼트 파트의 김희진 교수님과 디멘치아 파트의 문현실 교수님 또 뉴로 인터벤션을 하는 박정진 교수님이 계시면서 뉴로 머스클라 파트의 최규민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들 지원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그 외에 저희는 현재 두 명의 전임위가 있어 뉴로 머스클라 파트의 김다영 선생님 그리고 에플렉시 파트의 이혜미 선생님께서 저희 전공의들의 수련과 진료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신경과의 모토를 만들었는데 Follow your brain, believe your heart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저희 신경과에 대한 솔직한 전공의로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항상 제가 저희 병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늘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혹은 인턴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업무에 치이고 당직에 치이다 보이면 환자에게 제가 정말 100%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환자에게 모든 의학적 처치를 다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잠깐의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경과는 이제 PPT로서는 많이 말하지 못했는데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는 주 88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고 오전 7시 반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인데 절대로 추가 근무나 혹은 과하게 남아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당직 근무도 당직 근무가 온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직 선생님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일 시기고 또 저희는 88시간 업무 준수를 위해서 1년차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두 번 당직을 서고 계십니다. 두 번 이상으로도 설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근무 환경이 확실하게 현재 전공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나 어떤 과에서는 옛날에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과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거나 혹은 불필요한 전공의 수연이나 진료 외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온전히 전공의 수연과 그리고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나 혹은 기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은 전혀 전공의 선생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1, 2년차 때 주치의와 병동에서 환자 케어를 맡게 되시고 3, 4년차부터 검사실에서 레버레토리에서 환자의 검사와 그리고 외래에서의 진료를 책임지게 되면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쭉 응급실 당직을 함께 맡으면서 항상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또 저희가 다른 과에 컨설테이션을 주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모르는 일이 고년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서로 타인의 당직이더라도 자유롭게 논의하고 또 자유롭게 과의 문제사항이나 혹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만큼 당직 때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고 그때그때 도움을 선임 전공인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직 상황에서 제가 부끄럽거나 혹은 제가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환자에게 진료에 도움을 못 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꼭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QOL이 좋기 때문에 1년차 선생님도 저희가 낮중에도 피곤하시면 자유롭게 근무를 조정해 드릴 수 있고 또 1년차나 혹은 전연차에게 흔히 얘기해서 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의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본인이 신경 쓰고 싶은 그런 영역에서 환자 진료든 학문이든 혹은 검사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기회도 열려있고 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신경과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자유롭게 전공의 수련 환경 혹은 여러 가지 업무 시간 패턴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 주소로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 또 신경과를 생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신경과가 어떤 과인지 잘 모르고 고민되시는 점이 있으실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과로서 자부심 가지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꼭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